안녕하세요 엉클 제이콥 소질라이브 웰컴 오늘은 저희 딸 아멜리아의 생일입니다 85살 생일이라서 시내에 나가서 이제 레스토랑 비스토 파피용이라는 파피용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셔 따라오세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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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끝나고 직접 바로 와가지고 직접 가보자 조제스스도 내려가고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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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 렛츠고 조제 안전 와 진짜 맛있어 거의 두 벨크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새자퓨터 멕시 복불 오 에스카고 지QL 이 civilizations 다른 especial 와우 에스카고 먹어야 돼 에스카고 에스카고 아 진짜 맛있어 빵도 너무 맛있어 에스카고 진짜 맛있어요 맛은 맛있어 맛있어 음 봤자 봤어? 네 그랬잖아 아빠 맛있다고 해 아빠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오늘 가자 헤이 나는 런던하고 빨리 또 가고싶어 애들하고 있어 왜 애들하고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다녔을 시간인지 엄마 안나봐 야 진짜 안달려도 돼 얼마 안남았으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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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Vol 아직도 맛있어 두Vol 네 루 루 루 루 네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Vol 세Vol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한잔에 보드카 10% 되겠다 리코놀레 맛있어 마시고 먹어 르코놀레 정말 맛있어 아우 르코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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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았어요 10불 밖에 하네요 아 뭐 패스트로 이거 하나가 먹을게 비 비기념 와우 파스타 오우 르코놀레 르코놀레 빠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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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머니 할머니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? 아까 전에 그 이게 문제였죠 rel이밤 르코놀레 아직까지 산잠이리로 자리 신난다 아, 3이에요 크림 볼레 아, 이거 애플 타트 우리가 시킨거지? 응 스파시피 칼 네 원래 아, 이거 스파시피 칼 음 아, 맛있네 맛있어 With the cream? 볼레 볼레 볼레, 볼레 이렇게 맛이 없네 조심해 저거 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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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진짜 맛있어, 아프다 애플 타트 진짜 맛있어 음 이거잖아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, 저희가 안 맞추고 있어 네 이거 뼘 라이전 맛있어 아,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아, 엄청 달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오늘 우리 하늘이 아멜리아 생일 15th birthday 생일에 너무 좋은 곳에 와가지고 너무 잘 먹었어 그치? 맛있었어? 아빠도 맛있었어 너무 행복했어 해피 베이스데이 오늘은 와우,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잘 마셨고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굿바이 바이바이 한번 해줘 각자 자리에서 바이바이 해줘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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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라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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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